책을 읽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 좀 놀러 갈까? 파크 가자 파크 뛰어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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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 타는 거 아니지? 우리 돈도 없는 그진데? 설마 택시를 사겠어? 229원이 있는데 굉장히 곤란한데 우리 그진데? 돈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? 돈 안다나? 돈 안드네 택시 타도 좋은 세상이구만 택시가 꽁짜네 우리 한번 인사 좀 할까요? 헤이 컴온 도둑인데 얘 딱 봐도 도둑이야 도둑인 거 같은데요? 얼굴에 마스크 썼어 혹시 쌍꺼풀 수술했니? 도둑 같은데 이거? 반갑다 도둑 같은데 도둑 아니야? 도둑 같은데 도둑 아니야? 도둑아 도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이랑 친해지면 돼 도둑 문제 도둑 아니야? 도둑이 나를 다 죽을지 도둑이 황홀 도둑이 황홀 도둑이 황홀 그럼 내가 널 웃겨주겠어 오 반가웠어요 저는 그럼 이제 곧 회사를 출근해야 돼서 희롱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디가 이 자식아 저 자식이 됐어 난 출근을 준비할 거야 지금 1시 반이니까 낚시나 하고 있자 낚시할게요 전화 전화가다 전화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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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대회 요리 대회 요리 대회 일단 출근하자 아직 안이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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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근데 옷을 오늘은 좀 최선을 다하자고 이거 음악하는 곳 맞아? 이거 만드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이거 만드는 곳이야 딱 봐도 이거 음악하는 곳이 아닌데 이게 뭔 소리야 뭐야 이게 교통사고 소리야 예 주무십쇼 스트레스 이 극장에 가고 싶니? 극장에 갑시다 스트레스 이빠이 쌓였다 어떻게 스트레스 이빠이예요 스트레스 이빠이예요 아 그래도 일했다 통화하기 통화를 해서 이 아이와 통화를 합니다 조리법 같은 거 어 얘 바로 여기있나?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겠지 전화하면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겠지 전화하면 안풀리나? 안풀리나? 안풀리나 뭔데 이렇게 해도? 안풀리나 뭔데 이렇게 해도? 뭐해 빨리 스트레스 좀 풀어봐 어 스트레스 풀린다 어 스트레스 풀린다 찌까다 찌까 오 우유가 먹고 싶나보네 이 자식이 근데 옷이 왜 있다고야? 나 분명히 이런 옷을 산적이 없는데 이런 옷을.. 얘 옷이 왜 이래? 어 얘 옷이 왜 이래? 야 분명히 이런 옷을 산적이 없는데 이제 자야 돼 너 좀 있으면 작업 이게 지금 작업복이야? 됐다 집 가자 뛰어 뛰어 택시 택시 어서오세요 택시야 오늘은 좀 걸어갈까 우리? 스트레스 풀면서 영화가 보고싶다네 따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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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간다 집으로 가서 티비 좀 봐야겠어 티비가 없는데 집에? 그러면은 색장을 열자 요리 그게 없나? 요리 그게 없나? 어 여기 있다 어 자네? 넣고 어 뭐야 이게 빨갱이야 지금 밥 먹어봐 밥 먹어봐 남은 음식을 먹어야 돼 얘 어떻게 해 남은 음식을 빨리 먹어라 밥 먹어봐 밥 먹으라고! 이 자식이 밥 먹어봐 배고프지 어 그래도 재미가 점점 느껴나고 있어 뭐야 재미가 점점 생기고 있어 밥을 먹으라고 밥을 먹읍시다 우리는 샐러드만 맨날 먹을 거야 자 밥 먹어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어도 되겠지? 음 오 좋아좋아 지금이 1시니까 이제 자야겠어 좋아좋아 맛있게 먹어 좋아 허기 다 채웠구 음 음 음 음 과로함 아 아 이게 일을 일단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잡시다 자 어서 자러 오세요 빨리 자러 오세요 잔다 잔다 자세요 피곤하지? 우린 너무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애 자자 빨리 자 기타로 사야되는데 이게 너무 비쌀 것 같애 이거는 그냥 상점에서 살 수 있나 그냥 군인모드에서 못사나 좀 빨리 자고 빨리 자고 일어나가 잡시 너무 빨리 자고 일어나 시간이 너무 안가 우리 신문이 이제 없나 오늘은 신문 좀 아 맞다 이거 돈 내야 돼 우리 청구서 지불을 해야합니다 아 피아노 같은 것도 살 수 있어요? 기다려봐 기다려봐 주방 말고 거실 TV 오디오 정보 비디오 게임 이런 것 밖에 없는데 아이방 서재 천미터 아니고 치미 및 기술 아 아 600원이야 600원 졸라 비싸네 아직까지는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일단 돈을 내고 우리 집 나가야 되니까 잘못하면 돈을 냅시다 빨리 돈을 내란 말이야 2세대 2세대? 진짜요? 돈을 내요 따따따 내 돈 빠졌어 너무 슬퍼 이거 조리법을 어디서 배우지? 암호조리법 조리법을 도서관에 가야되나? 도서관 도서관 빨리 빨리 피아노는 확장팩이에요? 아하 도서관에 가서 우리 빨리 그걸 사자 책을 사자 책을 빌리자 다 가깝다 도서관도 좀 비싼 돈 내 것 같은데 여기 방문 좀 해봐라 징두 살펴보기 야 빨리 읽어 빨리 읽으라고 좋아 무엇을 읽지? 이걸 읽을까? 요리책을 읽으라니까 요리책을 읽게 못하나 설정을? 요리책을 읽게 좀 설정하고 싶은데 아니 그런거 말고 살펴보라니까 아이 이런거 말고 어 얘는 그러고 보니까 책을 읽으면 재미가 올라가네 잘하네 살펴봐 빨리 살펴봐 빨리 살펴봐 살펴보거라 야 빨리 살펴봐 이런거 굉장히 곤란하단다 앉아 좀 있으면 읽어야 돼 어떻게 하지? 어 어떻게 하지? 그래 소금과잉 요리 1권 읽읍시다 집에서 있는거 아니지? 자 우린 도서실이 있을까 도서관에서 야 비켜 비켜 내 자리야 아니 이것들이 이것들이 어디서 자리 매너를 안하고 자빠졌네 이게 굉장히 곤란한데 설마 이 자리도 네가 뺐니? 아니지 책을 읽으면서 교양을 쌓읍시다 요리 요리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 요리를 배웁니다 요리의 신이 될거에요 요리의 신이 될거에요 저런것도 있구나 어 뭐 휴가 요청이요 요리 기술이 올랐대 서점에서 새로운IC을 구입할 수 있대 어 서점 서점 아냐아냐 서점 가야돼 서점 여기가 서점 아니야? 여기 서점이 아니죠 어 이 사람 주인아냐 열기 여기에 선물이 있을거 같아 오우 모두 가자 가자 선물받은 자아 이렇게 해서 도서실이 어딨어 어 잠깐만 일가야 출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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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벌어야 돼 출근해 출근 출근해 출근 빨리 출근해야해 우리 이러다 일 잘린다 얘 출근 아니 아니 출근 출근해 여러분 왜 출근 안해요 아 오늘 쉬는 날임? 오늘 웨도일인데 수요일 아 수요일이 쉬는 날이네 그러면은 서점을 가야겠네 서점이 어딜까 어 먹기 대회 우리가 먹는거에 또 하나 소질이 있지 우리가 먹는거에 소질이 있거든요 오케이 참가하자 좋아 먹기 대회에 참가 오우 좋아 먹기 대회에 과연 얼마나 잘 처먹을지 돈 안받냐 우리 요리 대회 이거 했는데 어 우리 요리 대회 했는데 돈을 안주네 어 살이가 안좋아졌어 구죽당했대 아아나 이게 무슨일이야 스탑 스탑 역시 심지어는 빠르게 하는게 제일 재밌어요 나는 빠르게 해서 여러가지 해보는게 재밌어 얘 왜 부르시죠? 김고소미님 눈님 감사합니다 자 얘는 지금 위생이 정말 더럽기 때문에 튕겼어요 튕겼어요 방송이 튕겼어 방금 자 옷을 입히고 아니 옷을 입히고 메시아 현재 시간 10시 10시면은 충분히 괜찮아 김고소미님 왜 부르세요? 카톡을 보내세요 아 놀러오라고요 오늘도? 기다려봐요 일단 집중 청소 좀 합시다 친구가 또 알바하는 곳에 놀러오라네요 호구새끼네요 어 쓰레기 비우기 새벽에 생방 제가 지금 안졸려요 오 꿈을 이뤘다 에너지가 떨어져간다 자자 잠자기 잠을 자요 패턴을 돌렸지만 다시 새벽으로 이제 다시 밤인이 됐습니다 부엉이족이 됐어요 전 다시 이제 밤에 일어납니다 내일 정보에 대해 아시나? 예 압니다 오 이렇게 이거 자면은 평생 행복이 이렇게 오르네요? 새벽에 생방하고 힘들지 않아요? 아니 어차피 저녁에 하고 새벽에는 또 그냥 하고 싶은 게임들 하는 거라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일 가는 날 있네 오 그래 넌 우리의 식구가 아 아 아 지금부터 올거야 잔입 아 나한테 그런게 아니구나 아하 아 내 말 내 말 뭐냐 하여튼 예 빨리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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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식구들이 있네 왜 이렇게 식구들이 많아? 다 초대해 뭐야 우와 사람들이 온다 음식 해놔야 되는데 그럼 열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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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왔잖아 이거 왔는데 어떡해 하이 뭐야 멈췄어 오 밥도 먹었고 또 자? 아 정돈하기구나 근데 스믹이 언제 꺼졌죠 여러분? 스믹이 꺼진지도 몰랐네 제 목소리만 잘 듣고 있군요 오 얜 진짜 깔끔쟁이네 으아 또 막혔다 으아 이런 돈 아까우니까 직접 뚫을 겁니다 어 출근해 출근 빨리 뛰 됐다 오늘은 평범하게 일을 합니다 오늘은 평범하게 일할거에요 아 그래도 이렇게 출근차가 오니까 좋네요 시키섯쇼핑 도나까우니 저런걸 왜 사니? 오늘은 좀 어울리자 반대네 음악 이론을 공부할까? 오늘은 좀 푹 휴식했다네 오 좋아 좋아 여러분들 그 택시 할증이 4시에 끝나죠 4시에 4시에 끝나는 거 맞나? 됐다 집 가자 어 공짜로 집 보내주네 넷이요? 그렇구만 좋아 좋아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고 녹화를 종료합니다